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사 학영역 장미리입니다. 자, 우리 이제 9월 학력평가 대비에 대한 테스트 영상을 쌤이 가지고 왔는데 지금 8월 첫째 주인데 벌써부터 한 달이나 남은 9월 학평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여름방학이 반이나 지났고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잘 보내고 있는지 안부도 좀 묻고자 겸사겸사 이렇게 테스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반이나 지났어요. 여름방학이. 그치? 근데 얘들아 혹시 처음에 딱 방학 시작했을 때 그 계획했던 것들 잘 수행하고 계시나요? 혹은 그때의 이번 여름방학은 이렇게 이렇게 보낼 거야 했던 그 마음가짐 그대로 전혀 조금도 풀리지 않고 잘 이렇게 수행하고 있어? 그 마음가짐 잘 유지하고 있어? 뿌듯하게 잘 클리어해 나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와 나 그새 좀 살짝 풀어졌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뜨끔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 이제 이 얘기 함으로써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학평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올해 이제 9월 학력평가는 9월 6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9월 6일에 시행이 되니까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선생님이 이 한 달 내내 시험을 준비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일주일, 이주일이라도 좀 대비를 해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자. 이제 이런 의미로 가지고 온 거고 우리 이제 9월 학평은 항상 그랬듯이 고1, 고2 모두 1학기에 우리 시험 봤었던 과목에 대한 전 단원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2학년은요. 수학 2에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보통 2학기 때 시험 보는 단원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시점에서 아직도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지 않은 2학년 친구는 없을 거야.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9월 학평을 왜 좀 의미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내신이라고 하는 시험이요. 딱 정해진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만 반복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 이 단원을 지나가고 나면 다시 저 단원 돌아보지 않고 그 다음 단원에 대해서 또 시험에 이제 준비하고 출제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지나간 단원에 대해서는 다시 복습할 기회가 스스로 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따로 그런 복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9월 학력 평가를 단기적으로 준비하면서라도 그렇게 복습할 기회를 갖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마인드 세팅이 고3이죠. 그치? 그래서 겨울방학 때면 본격적으로 이제 고3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기출 문제 풀이하고 뭐 이제 실전 문제 풀이도 해야 되고 할 거야. 그치? 그러려면 사실 앞에 있었던 과목에 대한 복습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때 가가지고 다시 하는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꼭 그때 이제 따로 시간 손해보지 말고요. 우리 이럴 때 9월 학평 대비하면서 지금 공부해놓고 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써야 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자라는 거지. 알겠지? 물론 고1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9월 학력 평가라고 하는 것을 1학기 때 공부했었던 과목에 대해서 복습의 기회로 삼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9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어떤 유형, 어떤 단원들이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좀 뭐 작년도 거 혹은 또 그 전년도 거 이렇게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틀렸던 문항 중에서 2, 3점짜리 문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단원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틀리는 단원의 문제가 4점짜리 문제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이제 4점짜리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4점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3점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4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좀 비교적 쉬운 4점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난이도의 4점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심화 연습, 심화 문제 연습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유형 자체에 대한 보충이 필요한 건지 내가 부족한 단원과 그 단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복습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 한번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야. 만약에 쌤하고 이제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무엇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일단은 선생님하고는 N분 개념 특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N분 개념 특강은 있잖아. 예를 들어 쌤이 이제 너네한테 수학상에 어떤 단원이 있지? 라고 물으면 뭐 다항식의 연사, 나머지 정리만, 항등식, 인수분해 요렇게 줄줄줄줄줄줄 바로 나올 수 있는 친구들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내신 시험은 이렇게 좀 좁은 범위에 대해서 반복해가지고 공부해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뭔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기회가 좀 스스로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좀 부족하거든. 그래서 그런 정리를 할 수 있는 특강이 N분 개념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어떤 특정 개념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다루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개념들을 이렇게 싹 정리하는 그런 강좌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념에 대한 강좌예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뭐 전년도 혹은 그 전년도 요렇게 9월 학평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가지고 선별해서 개념 정리하고 그리고 그 선별한 문제들 풀이해보는 그런 단기 특강 9월 학력평가 대비 특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요거 이제 그렇게 강수 많지 않습니다. 단기 특강이어서요. 요걸 통해서 한번 준비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기출 문제를 직접 다운받아가지고 1번부터 30번까지 혼자서 시간 맞춰서 풀고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좀 오답 정리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요. 사이트 얘들아. 어차피 이 학력평가 해설강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시간제 가지고 풀어봐서 뭐 특정 틀린 문제만 한번 정리해보면서 요렇게 정리할 거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설강이 들어가면 우리 인덱스 있어서 그거 찾아가가지고 틀린 문항에 대해서 해설 보면서 네. 고렇게 대비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선생님이 9월 학평에 대한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좀 준비해봤고 어. 지금 여름방학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어. 어떤 친구들은 처음에 계획했던 거 그대로 잘 해나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중간에 계획이 좀 수정이 필요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 얘들아. 계획을 이제 상황에 맞게 좀 타협해가지고 수정해서 남은 기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 꼭 처음에 그 계획대로 반드시 견고하게 지켜나가야만 한다는 그 강박을 좀 버려도 돼. 그 강박이 있으면 사실 내가 좀 이 밀린 것만 계속 하루하루 하다 보면 결국 못하는 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진짜 손댈 엄두도 안 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좀 타협을 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재성립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여름방학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또 보내보시고 선생님하고는 그 다음 영상 또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